남의 용왕여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료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도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도끼를 잡아오느라 흔히 이 말들은 용 별주부 말하기를 남의 용왕여 남의 용왕여 남의 용왕여 남의 용왕여 세상이 어딨고 육지가 어딨고 고불가 죽은 거 어찌 생겼어 내 가늘 어찌 구한단 말이오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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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음식도 병의 심소 려질도 심소 세상의 나랑에게 더 묶여질 수 어찌 가 험한 해에 반간단 말이오 아이고 별상한 내 신세여 나 한구산만 해 어쩌면 그리워요 별중고 세상에 나와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나실 적에 어느 날 쭈욱불리꾼을 못돕힌 걸 다 존경해봐도 도끼렸나 이 별주부하는 마리 아이고 소선생이 정말 반갑소 나는 존경하고 별풀지는 요망님께서 금방 주신다 언니 짠짠짠짠짠짠짠짠 요망님께서 금방 주신다 어린 사내집이 도끼렸나 혼돈은 혼돈과 혼돈은 혼돈이 없고 계산아 겨를까지 오실 것이지 아이고 소선생이 정말 반갑소 얼씨구 이에 도시가 오는 마리 오오오오오오오오 신살구가 이에 도시가 오는 마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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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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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희한 후희는 정말 밥 홍인들 감사합니다 Q vị 좀 주세요